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2023년도 10월 30일 월요일 이런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경제 문제부터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리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금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금리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이제 가계나 기업 그리고 정부 모든 경제 주체들이 다 영향을 받게 되죠. 이번에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습니다. 불구하고 최대한 여러분들 금리를 억누르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였지 않습니까 이제 오래만 하더라도 한 두 차례 정도 미국 금리가 오를 것이다 그런 전망들이 속속 나오는데 오늘 한 경제학계에서 상당히 이제 원로에 해당하는 그런 분이 이 고금리가 30년 정도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금리에 아주 민감하여 있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 문제 고금리가 30년 정도 간다. 그러면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찬찬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주 미남이네요. 런던 정경대학의 명예교수로 계시는 찰스쿠트하트 1936년생입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죠. 저는 아주 익숙하신 분은 아닌데 이름 정도는 아는 정도고 통화이론 이런 부분에 아마 전문가모아인데 대개 이제 여러분 이런 전문가 의견을 우리가 수용할 때는 나이가 들면 대부분 사람들이 좀 보수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좀 중기 장기 그런 경제 전망을 할 때는 그 부분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죠. 고금리가 이제 앞으로 지속된다 이렇게 하면 그런 뭐 주식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억제해야 되고 또 다양한 종류의 자산들 부동산 투자도 억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문가 의견이지만 우리가 한번 경청해서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분 이야기를 내가 수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 점을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딱 결론만 여러분들 긴 이야기 가운데 이분 이하의 결론은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세계화와 인구 증가가 세계 경제를 추동하고 낮은 물가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탈세계화가 성장을 막고 물가를 끌어올릴 것이다. 핵심은 뭔가 하니까 인구 구조가 바뀌면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중국의 여러분들 저임금에 의한 그런 상품 생산 때문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데 그런 이제 세계화 추세가 역행해 가지고 탈세계화 추세가 추진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낮은 저렴한 그런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해서 사용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이야기가 좀 충격적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추세가 2050년 무렵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한 30년 간다는 이야기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굉장히 비관적인 그런 미국 경제에 대해서도 구드하트가 전망한 향후 30년 미국 경제는 성장률이 한 1에서 1.5% 금리가 3.5에서 4.5% 물가상승률이 연준이 타겟으로 삼고 있는 2% 이내가 아니고 3에서 3.5% 그럼 결국 결과적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은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내린 그런 장기 전망이 맞아떨어지게 되면 지금 이제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크게 타격을 받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한번 다룰 만한 그런 주제라고 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이가 좀 들면 사람들은 대단히 보수적으로 그리고 다소 평균적인 연령에 사람들이 배워가지고 비관적인 그런 전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염두에 두고 그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결론 부분의 이분입니다. 이제 지금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정상적인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드하트 교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요즘 금리 수준은 평균값으로 돌아간 것이고 그리고 1990년부터 30년은 1990년부터 2020년 코비드 이전까지 세계 경제는 역사상 최고의 시기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니까 굉장히 우울한 전망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현실적인 조언을 이 교수님이 1936년생엔 거시경제하고 통화이론의 굉장히 전문가인 분이 말씀하는 겁니다. 1990년대부터 2020년까지는 주택 주식 채권 어디에 돈을 투자하든 상관이 없었는데 자산 가격은 이제 거의 정점에 도달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아니 그럼 고물가가 돼가 인플레이션이 계속 진행되게 되면 캐시를 갖고 있으면 그냥 계속 이제 캐시의 가치가 하러 가는데 그럼 우리 보고 지금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이분 말씀이 채권시장 같은데 짧은 만기가 짧은 그런 상품을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은행예금을 통해서 연 3에서 한 4% 수익을 누리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잘라서 이야기하네요.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죠. 앞에서 또 두 차례 정도 간구했지만 사람은 평균적으로 전문가든 아니면 일반인이든 간에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대단히 보수적으로 바뀌고 때로는 보수적으로 넘어가지고 다소 비관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분 말씀처럼 1990년부터 30년은 세계 역사상 경제적으로 최고 시기였기 때문에 주식 무슨 부동산 이런 데 어디를 투자해도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이분 말씀하면 30년 정도죠. 그런 기회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거나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 한께는 어마어마하게 우울한 이야기인 거죠. 딱 이렇게 여러분들 보고 이게 이제 이분 1936년생의 런던 정경대학의 명예교수로 계시는 찰스쿠타트라는 분이 내리고 있는 전망인 거죠. 부인이 또 치매에 걸려가지고 낮에는 또 간병을 하러 가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게 가설이지 않습니까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굿하트 교수의 가설인데 사람들은 전문가든 아니면 일반인든 간에 모두가 다 어떤 가설을 갖고 투자를 하고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자 이러면 이제 일반인들은 어떻게 보느냐. 쫙 밑에 이러면 댓글을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이 찰스쿠타트 교수의 고물가와 고금리가 30년 정도 갈 것이고 그리고 1990년부터 2020년간 계속되던 30년간의 그렇게 좋았던 시기 투자를 어디 하든지 간에 자산가격이 여러분들 급등했던 그런 시기는 다시는 상당 기간 동안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가설에 대해서 현실을 조금 더 이렇게 발을 담그고 있는 분은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꽤 되시네요. 미 연준의 금리 점동표를 보면 내년 말부터는 금리 인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연준의 의장인 파월도 목표물가 달성이 되면 고강도 재전 긴축을 완화를 하겠다고 분명히 시사했습니다. 찰스쿠타트 교수가 이야기하는 30년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고강도 긴축을 하면 30년을 버틸 수 있는 국가나 기업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흔들리지 마시고 투자 전에 이런 이런 정보를 보고 투자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분은 이제 주식 투자도 하고 현실에 좀 더 이렇게 뿌리를 박고 움직이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 밑에 또 이제 한 분은 장래에 대한 낙관적 예측보다는 비관적 예측을 따라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늘 비관적 예측이 틀린 것으로 밝혀져 왔습니다. 이 찰스쿠타트 런던 정경대 교수의 의견도 투자를 할 때는 좀 주의하라는 말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분 이야기에 반대하시는 분보다 찬성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이 정도가 되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그러면 공박사 의견이 뭐요? 공박사 의견을 우리가 듣고 싶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건데 찰스쿠타트 교수의 주장이 좀 너무 비관적이네요. 그리고 다시는 좋았던 시절이 오지 않을 것이다. 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받아들일 수 있기가 힘들고 기술 개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0년에 그런 고물과 고금리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능한 현금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채권 수익률이라든지 정기예금 수익률에 만족하라 이런 부분들은 조금 너무 앞서가는 그런 주장이 아니겠느냐. 1929년도에 대공황이 여러분들 한 잔 닫혀가지고 굉장히 여러분들 어려웠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주 공황상태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제이피 모관이죠. 제이피 모관 그 당시 아주 금융계의 큰손으로 알려졌던 그분이 락펠러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잔 락펠러가. 굉장히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니까 해는 다시 떠오르고 좋은 날은 다시 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제 가설이기 때문에 서로가 갖고 있는 의견을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저는 찰스쿠트하터의 그런 분이 전문가로서 굉장히 명성을 갖고 있지만 너무나 비관적이고 너무나 우울한 그런 결정이고 좋은 시절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원되지 않겠느냐. 바닥을 치면 또 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금리가 30년 간다 이런 가설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그런 내용을 하고 아마 약간의 그런 가벼운 불황을 겪고 또 다시 체계경제가 또 계속해서 이렇게 나아지는 상황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국에 의미 Victor 한국사뿐만 아니라